관심을 보이지 않아. 어우 민망한가요? 화가 냈을지. 지금까지 이런 기분이 처음인 것만 같아. 어느 곳 어느 차에 시선을 모아도 보이는 건 너의 모습뿐 다른 건 관심 없어. 하지만 나의 마음을 내게 보이긴 정말 싫어.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슬픔조차 나는 감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내리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에 넌 내게 너무나 하도 멀리 있는 것까지 잘하셨습니다. 리듬이 리듬이 오늘 의상도 그렇고 그냥 노래 불러러 왔어요. 그러니까. 구치해. 저는 물고 나면 서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. 바지가 밑에 좀 청바지 청자켓이 너무 아쉬운 건 높은 음에서 너무 고음 처리는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. 아 그래요? 저 그게 더 재밌을 줄 알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려주면 돼요. 항상 가르쳐주면 되잖아요. 티어스 같은 부분에 내려 잡아주면 돼요. 잘하시면 돼요. 잘하시면 돼요. 어렵게 설명해야죠. 고음을. 너무나 좋은 거. 가사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. 갑시다. 아 이거 하나도 안 깜짝 놀라요. 갑시다. 62864 어떻게. 아 푸신다. 몸 푸신다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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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 어머어머 어머어머 이제 날 잊을래 이제 날 잊을래 너무도 화가 나 없을 것잖아 나의 그 땅이야 나의 그 땅이야 나의 그 땅이야 너무나 완벽해 배우는 것 같아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어떤 말도 붙을 자신이 없어 제 창법으로 편안한 벤처하고 부담 갖지 마 하나 없네 하지만 너는 아무 말도 없을까 일자로 쓰세요 일자로 쓰기 가야돼 렛츠고 하 하 오 마이 갓 오 땡큐 하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수다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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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아니 저는 우리 김야씨도 참 그렇지만 김야씨의 가족 남편과 그 예쁜 딸 둘이 오늘 함께 다 안 하셨어요? 같이 오기는 왔는데 어디 딴 데 숨어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어머? 아 저기 있네요 아 남편분이고요 남편분이 국내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이국적인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말씀 많이 들으셨죠? 제가 방송에 나가서 대구에 장동건 씨라고 했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어머니 굵으시고 잘생기셨고 우리 딴님들 얼마나 이쁘니까? 예쁘다 정확히 증상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얼굴 오른쪽에 붉은색 모반을 저는 다른 사람이 없는 이게